여러분 서해 수호 55용사의 날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이때 순국하신 서해용사 55분을 모시는 건데 서울시청에 있는 서울도서관 외벽에 이런 그림이 내걸렸습니다 함께 좀 보실까요? 정말 이런 걸 보니까 시장이 바뀌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 얼굴들입니다 여기 55분이 계시는데요 박 의원님, 이런 걸 보면 시장이 바뀌니까 뭔가 바뀐다는 느낌 있죠? 어제 북한이 ICBM 쏜 것도 예전 같으면 미적미적하고 그럴 텐데 대통령이 규탄을 한다 이런 말도 하고요 다음에 시장이 바뀌니까 이분들 얼굴 하나하나 이렇게 시청 앞에서 저는 선거사무실이 바로 시청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보이는데 지하철에서 내려서 올라오면서 딱 보이는 이 얼굴들을 보면서 가슴이 멍멍하고요 왠지 죄송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 이분들을 홀대해왔잖아요 홀대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이런 사건이 나고 피해를 보고 산화해 갔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얘기를 안 했잖아요 유족들이 달려가서 누구 소행입니까 도대체 밝혀주세요 하는데도 묵묵부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도자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임기 말로 한 달 앞두고 올해는 갑자기 서해 수호 날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이 용사들한테 또 장황한 발언도 했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것을 두고 철들자 환각 학력고사 끝났는데 갑자기 창고서 꺼내서 공부하는 사람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철들은 걸까요? 저는 저는 석 달 후를 걱정하는 거 아닐까? 아니면 가을을 걱정하는 거 아닐까? 의미 심장한 얘기입니다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도보다리에서 USB에 건네준 게 과연 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청와대 관련해서도 온갖 소리들이 들리는데 이미 청와대를 공격하고 습격하려고 했던 것은 무장공비들만이 아니라 그 청와대 안으로 스며들었던 간첩들도 있잖아요 그 도면이 그때 이미 70년대에 다 나갔고 그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냥 한 번 나왔다가 또 흘러가고 나왔다가 흘러가고 그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인터넷을 장악하고 있는 특정 세력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네 그 얘기는 이따가 교육감 선거 얘기하면서 조금 더 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오후에 깜짝 놀라셨죠? 김정은 북한 공산 독재자가 드디어 ICBM을 쏘아 올려서 그렇지 않아도 세계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어수선한데 그 틈을 탔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동쪽을 향해서 이 상공으로 6200km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합니다 뭐 지금 세계 최강 선진국들이 그렇게 쏘아 올릴 실력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까 그 무거운 미사일 덩어리를 근데 아무튼 괴물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랬는지 최고 고도까지 쏘아 올렸고 뭐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뭐 5년 만에 도발을 했다 뭐 이런 건데 결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권의 평화 프로세스의 파탄 이게 가장 정확한 말일 것 같습니다 김정은 독재 접집단은 원래 그러려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의 본질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지금까지 한반도의 평화가 대화로 이끌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을 속였던 문재인 정권의 본질이 드디어 이제 결판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성옥 진단과대안 연구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있지도 않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선전해주며 사실상 ICBM 도발을 방조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파산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박선영 후보께서는 사실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이번 어제 혹시 놀라셨습니까 아니면 그러려니 했으셨습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4월 초에 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빨리 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월 15일이 얘네들이 말하는 그 위대한 김일성 수령 태양절 태양절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4월 10일 전후로 해서 쏘죠 그래서 그쯤 되면 아마 큰 거를 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기대했던 것만큼 문재인이가 못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더 했어야 되는데 더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북한의 김정은이 볼 때는 기껏 대통령 시켜놨더니 말이야 하는 게 미적미적하고 저희가 볼 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면서 5년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김정은이 봤을 때는 미국 대통령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 미울 수 있다 그렇죠 오늘 6,000m 이상을 해서 1,800m를 6,000km 6,000km 이상을 높여 올려서 1,800m을 쏘았잖아요 그러면 미국 전토를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워싱턴이든 뉴욕이든 그래서 외형상 보면 미국한테 나 좀 봐줘 라는 거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나 좀 보소가 아니라 진짜 나 안 볼 거야 뭐 이런 제스처 주먹을 쥐고 이렇게 나 안 볼 거야 하고 이제 하는 건데 말하자면 크라이맥스로 다가가는 거예요 항상 얘네들은 절벽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인권 아까 말씀하시기에 저를 인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권 살상을 피하려고 하는 자유주의자들은 그래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그래 한번 만나 줄까 라고라도 말을 할 수 있는 단서를 크게 잡은 거지만 그 전에 계속 미사일 또 쐈잖아요 며칠 전에도 쏘고 그런 거는 문재인을 향해서도 꼭 똑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새 정부에 대해서도 경고하는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한테도 네 새 정부 들어올 때에 대해서도 오늘 신문이 오늘 아침 그랬더라고요 윤석열 길들이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 가지 목적입니다 문재인한테는 너 그랬어? 너 가만 안 둬 이런 것이고 두 번째 미국은 나 좀 봐달라니까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 정부에는 한미동맹 그래 한번 해봐 한미동맹 해봐 내가 미국도 칠 수 있어 이런 경고죠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다목적으로 하려니까 태양절보다 앞서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어제 날씨가 구름이 좀 많았거든요 바람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아 이 3월은 그냥 넘어가겠구나 싶었어요 주말엔 또 잘 안 싸요 토요일 일요일은 잘 안 쏘니까 그냥 넘어가겠구나 했는데 어저께 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발이 많이 지금 복잡하구나 많이 지금 다급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집사 한편집사 한편집사